자 두번째 확률의 뜻입니다. 확률은 어떤 시행에서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화시킨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 B가 올 확률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애매하지만 20%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거든. 아 10번 중에 2번 정도는 B가 올 수 있는 그 정도의 확률이구나. 실제로 거의 B가 안 가는 거죠. 맞지? 자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면 P 씁니다. P. P는 어떤 영어의 약자일 뿐입니다. 알겠어? 그 영어는 내가 굳이 얘기는 하지 않겠다. 확률이라는 뜻일 거야. 자 일단 Probability 뭐 이런 거 아이가? 그거 이제 빚어있어요. 뭐 그렇죠? 안 보고 했잖아. 자 일단 그래서 P라고 합니다. A가 일어날 확률은 하고 P 갈로 하고 A 적으십니다. 됐니? 자 수학적 확률이라고 나와요. 확률은 그런 쪽으로 구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선생님 이거 개념 잡아놓으세요.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수학적 확률. 두 번째가 통계적 확률. 세 번째가 이 책에서 지금 빠져 있는데 기하학적 확률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수학적 확률부터 먼저 할게요. 수학적 확률은 이거죠. 수학적으로 계산한다는 거야. 보세요.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됐니? 그러면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죠? 6분의 1이죠. 이미 너희 다 알고 있어 맞지? 이게 수학적 확률이에요. 그러면 주사위를 36번 던졌어. 그럼 1은 몇 번 나올까? 수학적 확률로 따진다면. 6번 나오겠죠. 36번 던졌으면 6분의 1 곱하면. 이해됩니까? 이런 게 수학적 확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푸는 시험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 알겠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파트에서 대부분 문제는 이거라고요. 표본 공간인 S의 어떤 시행에서 근원 사건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자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되죠? 그냥 A가 이거난 확률이 말입니다. 맞죠? 자 이게 뭐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구하고 그 안에서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구한 다음에 분수로 나타내서 B를 구하면 이게 확률이 되는 거죠. 됩니까? 자 그래서 확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확률은 전부 다 수학적 확률입니다. 그럼 통계적 확률은 뭐니까? 이거예요. 자 통계적 확률은 쓰기면 내리겠지만 일단 보세요. 봐봐. 내가 첫 번째 주사위를 한번 딱 던졌는데 1이 나왔어. 그리고 다시 한번 던졌는데 2가 나왔네. 다시 한번 던졌는데 3이 나왔어. 그 다음 한 번 던졌는데 4가 나왔어. 그 다음 던진 뭐가 나올까요? 미친 거죠. 주사위를 다시 던지면 5가 나옵니까 분명히? 아니죠? 자 다시 얘기해볼까? 동전을요. 열 개를 집어들고 딱 던졌어. 딱 앞면이 펼졌어. 어? 이상한데? 그럼 딱 담아서 다시 또 던졌는데 또 앞면이야. 세 번째 또 던졌어. 그러면 앞면이 몇 개일까요? 모르죠. 맞지? 자 이거는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는 실제로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봐봐. 주사위를 한번 던졌어. 숫자가 뭐 나왔다. 3 나왔대. 그럼 3 한번 다 적어놔. 또 한번 던졌어. 1이 나와서 또 1 적어. 또 던졌어. 또 뭐 적어. 또 던졌어. 미친 듯이 시행합니다. 얘를. 맞죠? 이 시행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나오는 확률이 생기겠죠. 그래서 내가 천번 했어. 천번 하고 난 뒤 결과지를 만들고 했는데 내가 이상하게 1이 600번이 나왔어. 맞지? 만약에 그래 나올 수도 있잖아. 주사위를 한번 던졌는데 이 시행을 천번 했는데 하필이면 1이 600번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는 1이 나올 확률 그 사람한테는 딴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한테는 1이 나올 확률은 1이 나올 확률은 1,600번이겠죠. 마치 60%의 확률이 1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걔는 당연히 아 다음에 던져도 1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지. 확률은 정확한 건 아니겠죠. 마치 수치화시킨 건데 이해됩니까? 근데 이거를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집중에 계속 시행해요. 천만 번 시행했어. 그러다 보면 이 확률은 점점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집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행 횟수가 커지면 커지면에 따라서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알겠니? 실제로는 똑같이 생긴 면이고 똑같이 생긴 그 크기라면 계속 던졌어. 주사위가 천만 번 던지면 주사위가 딱겠죠. 맞죠? 그걸로 통해서 변형되는 거 말고 그냥 우리가 계속 이런 시행을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수학적 확률에 점점 가까워질 겁니다. 당연히 행위가 작을 때는 확률이 완전 차이가 나겠죠. 이거죠? 편하게 얘기해서 두 번 던졌는데 둘 다 1이 나왔어. 그러면 이 주사위는 1이 나올 확률이 100%죠. 맞죠? 근데 이게 실제로 맞는 확률이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계속 던지다 보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다? 통계적 확률. 통계적 확률은 시행을 한 겁니다. 같은 시행을 N번 했을 때 됐나? 이런 거 그냥 치우고요. N번 했을 때 N을 한없이 크게 함에 따라서 상대호수가 상대호수 먼저 배웠죠? 중학교라는데 배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일단 N분의 R엔 이 1.1 피해값이 가까워지고 이 피해값을 통계적 확률을 한다. 그냥 편하게 얘기했잖아. 일부러 안 보여줬다고 그냥 뭐라고 실제로 내가 해본 거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기하학적 확률은 빠졌어요. 지금 보면 이 책의 기하학적 확률은 뒤쪽에 나옵니다. 특강 됐어요? 빠져있는데 보면 혼자서 다시 해줄게. 자 확률의 기본성질이 있는데요. 잘 보세요. 자 어떤 사건은 표범공간이 전체였죠. 아까 맞죠? 얘는 전체 그 공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주사위를 던지면 1,2,3,4,5,6이 나올 수 있대. 맞지? 그럼 내가 한번 던졌을 때는 무조건 1,2,3,4,5,6 중에 하나로 나올 거야. 5번을 던지면 갑자기 7이 나오진 않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했고 또는 뭐 문제에서 나온 자체 표범공간 자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가 뭐 짝수가 나왔을 때 이걸로 정해졌으면 1은 나올 수가 없죠. 맞지? 말이 1이 나왔다. 그러면 뭐 안 나오는 것과 똑같은 공식 팝의 확률가 같다. 뭐 이런 건데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확률은 0하고 1사이에서 존재합니다. 맞죠? 무조건 일어나는 걸 보고 우린 100%라 얘기하고 그 100%를 수치화시키면 1이 됩니다. 100분의 100. 맞죠? 무조건 일어나지 않는 걸 보고 우린 0이라고 불러요. 왜? 0%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맞지? 이해됩니까? 그 얘기에서 그런 거 했잖아. 내가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당첨됐어. 맞지? 로또 당첨된 돈으로 다 로또를 샀는데 다 당첨됐어. 이런 거. 그럴 일 없죠? 맞죠? 로또 당첨했는데 50억이 됐어. 한 개당 50억짜리래. 그런데 500원인데 맞지? 50억짜리래. 또 샀어. 용지만 이만큼 나오겠죠? 용지. 우리 강의식 꽉 차야 될 겁니다. 그 정도 꽉 차는데 이제 뭐 했다? 그게 또 다 당첨됐어. 그런 의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런 거. 자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1이라 불렀고 일어나지 않는 걸 0이라 불렀고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우린 전 사건이라 불렀고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 거를 공사건이라고 불렀다. 앞에서 했으면 용어정기는 잠깐. 맞죠? 많이 쓰진 않는 내용입니다. 그냥 아 듣고 알면 된다. 자 보겠습니다. 서로 당한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졌을 때 라고 나왔어요. 자 모든 확률은 전체의 경우부터고 합니다. 알겠어요? 자 다시 확률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확률이라는 건 모든 경우죠. 아니 모든 경우의 수분에 특정한 사건 특정한 사건의 경우입니다. 알겠어요? 됐니? 그래서 모든 경우의 특정한 사건에 대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단 확률은 모든 경우부터 구하고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모든 경우부터 구합니다.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다. 그래서 아 쌤 모든 경우는 어떻게 돼요? 6 곱하기 6이죠. 36입니다. 첫 번째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경우도 6까지 두 번째도 6까지 맞지? 그럼 두 개 곱해야 되죠. 자 그때 이제 나오는 이제 경우를 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확률이라고 확률 공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 맞지? 그러면 두 눈의 수가 같을 경우부터 구합시다. 두 눈의 수가 같을 경우 경우는요? 알고는 했죠. 1, 1 2, 2, 3, 3, 4, 4, 5, 5, 6, 6 맞지? 맞지? 아 그래서 이 문제는요. 36분의 6입니다. 약분하면 6분의 1이군. 이해됩니까? 자 2번으로 구합시다. 2번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모르겠으면 해봐야죠. 자 합이 8이래요. 합이 8인 거는요. 이런 데 갈 수가 없어요. 주사이니까요. 2, 3, 5, 4, 4, 5, 3, 6, 2 맞아요? 네. 몇 가지 나오죠?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따라와서 아 선생님 이거 확률은 얼마인데요? 36분의 5입니다. 자 두 눈의 수의 곱이 뭐가 나온다? 완전 제곱 수래요. 자 그럼 1 되는 거 찾아야 되죠. 제곱 수되는 거 찾으라 했으니까 제곱 수가 1이잖아 맞지? 1 자 1 되는 경우는 뭐 있어요? 1, 1 자 그 다음에 4 있나요? 2 2의 제곱이니까 맞지? 얘는 어떻게 돼요? 1, 4 2, 2 4, 1입니까? 네. 또 뭐 있죠? 9 있나요? 네. 자 9는요? 3, 3밖에 없어요. 또 16 있나요? 4, 4 4밖에 없죠? 25 있나요? 5 5 36은요? 아니요. 이것밖에 없죠. 최대치죠. 몇 가지 나옵니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다 써졌어? 이거 써요? 8 얼마 나와요? 그래서 확률이라는 거는 36분의 얼마다? 8이다. 4를 갖고 나니까 9분의 2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확률이라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아. 근데 기본적인 이 문제는 너무 쉽게 나온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뭐다? 수녀와 조합은 깔려 있어야 됩니다. 됐죠? 제가 문제 보면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A, B, C, D, E, F 6명을 일렬로 앉을 때 끝났어. 내가 뭐부터 구하라 했죠? 모든 경우. 모든 경우 구합시다. 1번 모든 경우. 모든 경우는 여기서 끝나야 돼요. 왜? A, B, C, D, E, F 6명을 일렬로 앉을 때라며. 뭐 앉죠? 그럼 얼마대요? 600. 720 나오겠죠? 이제 뭐 하자. A, B, C, D, E, F 우리 따로따로 두 번 하는 것 뿐이야. 맞지? 그리고 분수로 나타내 주는 게 다입니다. 그러면 자 A, B, C, D, E, F 우리 알고 있죠? A, B, C, D, E, F 우리 알고 있죠? 맞죠? 그럼 얼마? 5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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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두 개 묶여 있는 놈들 준 세울 수 있나? 2패. 맞죠? 따라서 확률. 확률은요? 6패 분의 5패 곱하기 2패입니까? 3분의 1. 그럼 3분의 1 나오나요? 네. 뭐 이렇게 된다. 할 말하죠? 네. 2번입니다. 컴퓨터 8개 문자로 나타날 때 C와 T 사이에 두 개의 문자를 넣는대요. 자 일단은 8개 문자를 나타냈는데 아니 혹시 공통의 문자 있습니까? 없어요. 자 생각 잘해야 되죠. 이 문제는 지금 난이도를 쉽게 놔두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쓰지 않게 놨어요. 근데 문자가 여러 개 똑같은 게 있으면 정리해 줄 수도 있어야 되죠. 지난번에 했잖아.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제일 많이 쓰는 게 어디 있었어? 2패. 아니 그러니까 문자는 2패 이런 것도 있고 또 길찾기. 맞죠? 자 일단 모든 경우 투구합시다. 모든 경우 문자 8개입니까? 네. 8패. 8패 계산하고 있지 마라. 어차피 약분할 거니까요. 맞지?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뭔데? 숫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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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골라내서 여기 앉혔어. 맞지? 그리고 이렇게 묶었어요. 됐니? 그리고 C와 T 얘를 줄 설 수 있어요. Ct는 위치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이 덩어리 하나는 이제 끝났죠. 이 안에서 저희끼리 줄 세울거 다 끝났어. 그 다음에 4개랑 이거 1개 통으로 다시 줄 세울 수 있죠. 이 덩어리가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 맞지? 그래서 얼마? 오케이. 맞나? 네. 계산하지 말아야겠다. 맞죠? 확률과 합시다. 뭔데요? 8, 7, 6, 5, 4, 3, 2, 1. 맞나? 네. 그 다음에? 네. 6, 5. 6, 3, 2, 1. 그 다음에? 2, 1. 그 다음에? 5, 4, 3, 2, 1. 날아갑니까? 네. 자 그 다음에? 6. 아.. 6 날아가라? 네. 8. 8. 예라 예라 하면 4인가요? 네. 그럼 얼마 나오죠? 28분에 5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는 겁니다. 맞죠? 경우를 잘 보여야 돼요. 됐어요? 그 다음. 우리 학동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거네요. 원순년. 맞아? 남학생 2명과 여학생 5명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 모든 경우 구합시다. 총 4명이 앉는다는 거예요. 7명. 자 모든 경우는요? 6팩. 그렇죠. 6팩토렐입니다. 왜요? 원순년은 돌아가기 때문에 그 인원수만큼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6팩토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 됐어요? 남학생끼리 뭐한다? 2호. 2호 탄다. 맞나? 남학생끼리 2호 시킵시다. 그러면 남학생 둘이 묶었어. 맞죠? 남학생 둘이 묶었다고요. 그리고 여학생 다섯 명이죠? 주우셉시다. 네. 몇 명이죠? 여섯 명. 여섯 명으로 지급되죠? 맞지? 근데 원순년이네? 5팩. 이해됩니까? 네. 이래야 조금 이해하죠? 네. 자 곱하기. 2팩. 이제 뭐해야돼요? 2팩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어요. 원순년이 나왔어. 그래서 원순년을 쓴다고 n-1 팩토리얼 이 원순년의 조건을 내가 써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원순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원순년을 깨뜨려 놓은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네요. 합격해놓으면 됩니까? 그럼 얼마되야 돼요? 6팩. 2팩. 5팩. 맞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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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하면 밑에 6 남죠? 얼마 돼요? 3분의 1 됩니까? 네. 그 다음 2번. 부모님을 포함하여 6명의 가족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부모님이 마주보고 있대요. 자. 믿기진 않겠지만 믿기진 않겠지만 믿기진 않겠지만 이태일이 아니 16월원 이태머식이가 질문을 했어. 카톡 쌤 문제를 풀고 있는데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보통 같으면 욕짓거리를 날려야 되지만 쉬우니까 이태일이 아 미안하다. 이태머식이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알려주긴 했어. 근데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어. 자 옵니다. 부모님을 포함하여 6명이 가족이 원탁에 앉는대요. 일단 모든 경우는 뭐예요? 5팩. 됩니까? 네. 그 다음 자 부모님이 마주 앉는다 있잖아. 맞지? 자 생각해보자. 원탁에 이렇게 있어. 맞지? 자 자리를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어나가? 그럼 여기에 부 그거 하면 여기가 뭐가? 네. 맞나?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나오나? 네. 그럼 이렇게 나오나? 네. 몇 가지 나와? 네. 그렇게 답은 1이죠. 네. 원탁이니까. 네. 돌리면 똑같은 거니까. 알겠어요? 네. 그때 이태머식이가 얘기를 했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쓰냐면 그러면 얘네들이 바꾸면요. 두 가지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부 이게 부 맞지? 오른손이 아버지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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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똑같은 거잖아. 같은 행동입니다. 맞죠? 맞니? 그래 결론적으로 뭐 하는 거야? 어른들 원탁에 주세요. 뭐죠? 2-1 배토리얼입니다. 맞아요? 네. 이해됩니까? 그냥 두 명만 앉히고 있는 거야. 그냥 두 명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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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위치 바뀐 거야. 똑같은 거 다 한 개념이 된단 말이야. 그니까 2-1 팩토리얼. 썼죠? 팩토리얼 썼다 맞지? 원숭이는 쓰겠다 맞지? 그럼 이제 몇 명 남았지? 4명 맞아요? 네. 따라서 확률. P는 어떻게 돼요? 5팩 5팩 분의 4팩 4팩입니까? 네. 맞아요? 5분의 2. 됩니까? 네. 아까 이 문제는 분명히 얘는 그거였을 거야. 그 할아버지 할머니 나오는 문제였거든. 똑같아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좀 늙어져서 할아버지 할머니 된 거 빼고는 그럼 알고는 상관이 없어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 봅니다. 자 1-2-3-4-5-L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자리의 점수를 만든대. 맞나? 네. 자 모든 경우부터 구합시다. 네 자리를 만든다. 맞아요? 그럼 첫 번째 들어올 수 있는 건 어때요? 5개. 중복을 허용한 다음에 네. 맞아요? 네. 이해됩니까? 네. 그 다음 이 숫자가 짝수일 확률이죠? 네. 짝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짝수일 경우 짝수일 경우 짝수일 경우는요. 끝자리가 뭐이구나. 2가 나오구나. 끝자리가 뭐가 나오는구나. 4가 나오구나. 6은 없죠? 0도 없죠? 맞지? 그래서 또는 두 가지 형태로 나와요. 그럼 여기 계산하면요? 여기 몇 개 들어올 수 있어? 5 5야? 4야? 5죠. 중복을 허용한다는데 맞아요? 네. 여기 2 쓴다고. 여기 2 못 씁니까? 아니요. 중복이잖아. 또 얼만데요? 여기는? 얘는 5의 세제곱입니까? 얘도 마찬가지 뭔데요? 5의 세제곱. 이것도 5의 세제곱입니까? 따라서 P의 확률은 어떻게 돼요? 5의 네제곱분에 5의 세제곱다기 5의 세제곱입니까? 분본분자 5의 세제곱으로 약분해. 형 이거 5 한 개 남나? 네. 여기 1 남고 여기 1 남나? 그럼 얼마대요? 5분의 2. 이해됩니까? 네. 이게 지금 답지에 보면 625분의 250 됐는데 이렇게 개선할 필요가 없어요. 약분시킬 거잖아. 맞지? 당연히 더셈 뺄셈일 때는 해줘야죠. 단! 더셈 뺄셈이더라도 실제로는 셈이 풀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 인수분해하죠. 5의 세제곱 1 더하기 1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네. 맞죠? 인수분해로 봐야되죠. 더셈 뺄셈이더라도. 그러니까 하나씩 다 개선하는게 아니다. 영 이제 조건도 없고 인수분해도 안되고 하면 그때는 개선해야되겠죠. 됐죠? 보다! 아보카도. 자 일단 봅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모른척 한 것 뿐이야. 자 아보카도 을 일렬로 나열 한대. 얼굴 빨개지 마. 야 피로 역차례. 악토 너무 쪽팔렸어 아 아 오늘 영상이 너무 쪽팔렸어 아 아 아 왜 아니 나는 이렇게 그렇게 안 봤단 말이야 자, A.B.O 이래야 되어있으니까 내가 이게 한꺼번에 안 읽어줬어 야아 자, 봅니다 아, 이렇게 얼굴 빨개지면 안 되지, 인마 자, 봅니다 보자 아보카도 일렬로 나열한다 모음 끼리 이웃 한다며 근데 일단 일렬로 나열한다부터 기준장으로 모든 경우부터 구합시다 모든 경우가 어떻게 돼요? 칠팩토리 아닙니까? 네 자, 일렬로 배웠어요 모음 끼리 이웃 한다며 저거 같은 분 있으론 나눠야 돼요 같은 분 있나? 아, 있네요 자, 원래 정신 중간에 너무 이루어야 된다 자, A밀게요 두 개 두 개 있고요 볼 두 개 있죠 네 나머지는 없죠 자, 이게 모든 경우입니다, 맞죠? 자, 상태로 잠깐 놔둘게요 그 다음 모음 끼리 이웃 한다며 그러면 모음 끼리 이웃 자, 모음 끼리 이웃 하는 건 어때요? 모음 A O A O 이렇게 했나? 네 맞지? 자, 모음 끼리 이웃 하니까 일단 내가 이렇게 하는 거죠? A, O, A, O를 먼저 어떻게 했고? 묶어놨고 그 다음에 V, C, D잖아 맞지? 이해됩니까? 줄 세웁시다 몇 덩어리 몇 덩어리 몇 덩어리 같은 건 없어요, 맞지? 네 맞지? 높다는데 왜 그렇지? 자, 4패 곱하기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줄 세워야 되죠 네 네 줄 세웁시다 네 개 맞나? 이 안에 같은 거 있어, 없어? 있어요 이해됩니까? 요렇게 되네요 그러면 확률 P는 어떻게 돼요? 자 약분하지 말아야 했다, 맞지? 애초에 아니, 뭘 하러 계산하지 말아야 했다, 맞지? 약분해라 자, 그럼 얘는 4패 곱하기 오, 오늘 이상한데 나이 안 좋은데, 이거 자, 이렇게 나오죠 아까 분필 깨질 때 내가 알아봤다, 내가 자, 이거 이거 알아납니까? 네 자, 얘는 4패이고 이거는 7 곱하기 6 곱하기 5 남죠? 그래서 얘는 지금 7 곱하기 6 곱하기 5 분에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맞니? 네 3 2 6 끝났죠? 네 그럼 얼마 돼요? 35 35 분에 4 4 되겠습니까? 네 8번 조합을 이용하여 확률 뭐? 근데,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이라고 따로 끄지 못하긴 했지만 그 순열과 조합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돼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순열은 뭐라고? 순서가 있는 것 조합은 순서가 없는 것 맞죠? 네 자, 일단 봅시다 주머니에서 꺼내는 거는요 대부분은 조합으로 풉니다 그리고 줄 세우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그 뒤에 페토리얼을 개선해요 알겠지? 자, 일단 봅시다 흰 공 세 개야, 검은 공 두 개야, 초록 공 다섯 개가 주머니에서 있는데 임의로 네 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어 자 자 이 칼리에 나왔잖아, 맞지? 그럼 모든 경우부터 봅시다 뭐지? 이거? 흰색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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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든 경우부터 봅시다 흰색띵 모든 경우 어떻게 돼요? 흰색띵 흰색띵 자 몇 개 공이 몇 개 있는데 열 개 열 개중에서 그냥 몇 개 뽑아야 되는 거야 몇 개 수선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맞지? 자,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1번 볼까요? 1번 초록공이 몇개? 4개 초록공 4개 나오는거는 초록색 공이 몇개 있거든요? 5개 그럼 5개 중에 4개 뽑아내면 되죠 초록공 4개 뽑아내라고 하면 안 보일때 다 치우고 초록공만 이렇게 해서 4개 뽑으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이건 얼마 넣어? 원어입니까? 얘는 뭐 계산합시다 이건 뭐 할거같아 조합이니까 10 9 8 7 4 4 4 4 3 4 4 2 네 됩니까? 네 됐어요 그 다음 2번 볼게요 흰공 2개, 검은공 2개 맞아요? 네 자 그러면 2번 흰공 2개 검은공 2개 자 얘기 하나 해봅시다 아 이거 느낌이 쎄 야 불필이 부러지지 않았어 세졌습니다 자 흰공 2개는 흰공이 지금 몇 개 있어요? 3개 3개 있습니까? 네 그럼 식 어떻게 만들어요? 3개 중에 2개 그 다음이 검은공 몇 개 있니? 2개 그럼 2개 중에 2개입니까? 계산하면 3 곱하기 1이니까? 그럼 3 나오네요 그럼 확률 얼마죠? 2백 10분에 3 2백 10분에 3 얼마? 2백 10분에 1 이렇게 된다 됐나? 3번 볼게요 3번 흰공이 2개 나옵니다 왜? 흰공 2개 흰공 2개 자 흰공 2개 하면 얼마죠? 3식? 2입니까? 얼마나? 3 2백 10분에? 3 내가 뭐지 한번 넣어 4개를 뽑아야 되는 흰공이 아 아 이거 원래 아까 이거 분필 때 배려됐다 지금? 아 몇 명 아니라고 자 3개 중에 2개 뽑아 맞지? 그럼 이제 공 몇 개 남았니? 2개 네 네 남는 공 얘기한 겁니다 네 7개 네 7개 남았지? 10개? 아니 이제 흰공은 신경 쓰면 안 되잖아 흰공 3개 중에 2개 뽑았고 이거 끝났고 이제 남는 공 몇 개? 네 일곱 기준이 다시 2개만 더 뽑으면 되죠? 네 맞지? 됐어요? 네 아 쪽팔려 자 7 6에 24 42 42 22 63인가? 네 맞죠? 계산합시다 피는 얼마 돼야 돼요? 210분에 2개 이것도 솔직히 내가 정신없어서 계산했다마는 210하고 이거 3 곱하기 20이라면 그냥 그대로 나오죠 맞죠? 약분하니까 쉽죠? 이해됩니까? 네 정리되겠어요? 네 그 다음 봅니다 9번 와 오늘 이거 편집하면 편집할지 시간 좀 많이 걸리겠는데 오늘 세임이 된다 아 세임이 된다 어? 저도요 뭘 저거? 이태머식이 그거 편집할지 아 제가 신는거야 아 이 머식이 1 그거? 네 아까 이태머식을 했는데 지금 이 머식이 1 이상 자 봅니다 좋아 자 봅니다 아니 뭐 있나 2019년 맞지? 2019년 매천부등학교 고등비학년 어 뭐 문과 뭐 이태머식이 자 일단 봅니다 자 중요한거야 중요한겁니다 중복조합이잖아 중복조합이 H 쓰는거였고 중복조합이 가장 까다로운거였고 맞죠? 네 기억나나? 네 자 일단 문제 봅시다 뭐라 되니 프리지아 장미 수소나 튤립 꽃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꽃송이를 몇개 뽑아냈다 다섯개 다섯개 그중에서 두송이가 수소나 1항류를 구하라 맞지? 자 근데 꽃집에서 꽃 뽑을때 꽃집에서 꽃을 가져올 때 뽑아서 구입하잖아 자 꽃집에서 꽃을 가져올 때 똑같은거 뽑을 수도 있죠 네 맞죠? 이해됩니까? 네 내가 한번 봤어 꽃집에 꽃이 쭉 있네 몇개의 꽃이 있죠? 네 개 네 개의 꽃이 있나? 네 그럼 내가 네 개 중의 하나를 자 골라야되죠 내가 얘기한건 모든 경우입니다 됐어요? 네 네 네 개의 시행을 할 수 있고 다섯개 이시 아니 뭘 하라고 내가 어디 자 잘할 수 있어 자 네 개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몇 번 시행할 수 있어요? 다섯 번 다섯 번 시행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모든 경우죠 자 갱원합시다 얼마죠? 86 얼마 나와요? 이거 어떻게 했었니? 2 2개 다 하고 1 뺀거 80 에 5입니까? 그럼 8시 3인가요? 네 8 7에 56이가? 네 맞아요? 네 8 7 6인데 밑에 3 2 1도 6이거든요 그래서 약분 바로 시켰어요 자 이때 수소나가 두성이 포함된다며 네 맞니? 네 그럼 수소나 두성이 뽑아 놓고 생각하잖아 네 수소가 두성이 포함된다 했으니까 그러면 나도 이제 뭐만 구하면 돼? 세 송에서 세 개 중에서 세 개 중에서 세 번만 더 뽑아 놓으면 되지 네 다시 여기에서 다섯 개를 골라내야 되는데 중복을 응용해서 뽑았잖아 네 꼭 뽑는데 수소가 있나? 아니요 자 수소를 두 개 뽑았어 이미 네 먼저 뽑아놨다고 그렇게 근데 나는 몇 송이 뽑아야 되는데 원래가 다섯 송이 그럼 몇 번만 더 뽑으면 돼? 세 번 다섯 이번엔 수소를 뽑을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없어 그럼 내가 몇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세 개 어 그러면 수소를 한 두 개를 뽑은 경우 P 자 그 다음에 얘는 세 개 중에 하나를 뽑을 수 있고 이 시행을 웃지 말아 자 세 개 중에 내가 이거 영어로 적을 수 있다고 이거 자 세 개 중에 뭐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이 시행을 몇 번만 뽑으면 돼? 그래요? 그럼 계단하면 얼마? 5시 3 얘는 5시 2 가요 네 얼마인데? 10 약분 내놔? 네 56분에 10 약분하면 얼마나 나오죠? 그래서 P는 28분에 5 말 뜻은 이해 됩니까? 네 500원짜리 8개 서로 다른 3개의 저금통이 넣는데요 됐니? 자 각 저금통에 적어도 1개의 동전을 넣는 경우 500원짜리가 동전이 8개 있어 맞지? 이해됐나? 네 자 그럼 이게 왜 중복조합입니까? 할 수 있는데 있잖아 저금통 입장에서 생각해봐 저금통 입장에서 내가 첫번째 이 저금통이야 500원짜리 똑같은 게 8개 깔려있어 니 일로 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지 네 맞지? 순서상관 있어 없어? 없어 어차피 500원은 중복이거든 맞지? 이해됩니까? 네 자 500원짜리 8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3개의 저금통을 넣는다 동전은 구분하지 않는다 됐어요 네 됐니? 자 일단은 모든 경우부터 봅시다 자 모든 경우부터 봅시다 자 모든 경우부터 봅시다 동전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동전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동전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동전 내가 500원이야? 아니 내가 500원이란 말은 아니고 일단 내가 500원이야? 일단 그 500원이 저금통 3개 중에 한 군데를 골라서 들어가야되지 맞지?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어? 3개 3개 아 내가 500원이 아니고 나한테 500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동전 집어넣어 맞지? 이런 시행을 몇 번 합니까? 8번 8번 나한테 동전이 몇 개 있거든? 8개 있거든 단 중복으로 넣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돼야 돼? 8 8 맞아요? 이해됩니까? 네 자 이거 개나갈까? 얼마 나오죠? 10 10 내가 어휴 좀 단어를 순화하기 위해서 내가 바꾸는 거야 바로 10 얼마? 10 됩니까? 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자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각 저금통에 저금통에 1개의 동전을 넣는데 그럼 애초에 저금통 넣어놓고 시작하면 되잖아 네 여기도 하나 넣어놓고 여기도 하나 넣어놓고 여기도 하나 넣어놓고 시작하는 거지 맞아요? 그럼 나한테 동전 몇 개 있니? 4 5개 맞지? 자 이제 이 동전 가지고 시작하는 거야 내가 500원이 아니고 나한테 500원짜리가 있다고 5개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 골라서 집어넣어주면 되지 맞니? 특정한 사건 내가 왜 이렇게 적어봅시다 그냥 그럼 5번에는 꽃잡기 저금통은 어디 나지 않아? 그럼 3개고 내가 이 시행을 몇 번만 해준다 5 다섯 번만 해준다 맞아요? 정리하면 75 얘는 72 얼마 나온다? 21 됐다 확률은 얼마들 하죠? 45 25 25 25 25 됩니까? 네 됐어요? 네 그렇다 자 주머니 속에 흰 공과 검은 공을 합하여 10개의 공이 들어가 있대요 자 이때 이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었어 다시 집어넣었다 그리고 또 뽑아 이런 시행을 반복했더니 3번에 1번 꼴로 2개가 흰 공이네 맞니? 이미 통계적 추정은 나왔어 봐봐 주머니에 흰색과 검은 공이 몇 개씩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시행했을 확률로 보니까 3번 중에 2번은 흰 공이 몇 개다? 2번 중에 3번 중에 1번은 흰 공이 몇 개다? 2개다 2개다 이 말이죠 맞니?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흰 공이 2번 뽑힌 공이 2개로 뽑힐 항률은 얼마나 많은데요? 3분의 1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되나? 네 이해 됐어요? 자 문제에서 이때 뭐 물었다? 이 주머니에서 몇 개의 흰 공이 들어있나 물었지? 그러면 흰 공의 개수를 뭐라 합시다 X, N, N 행결 안 할까요? 네 그럼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N, R 10-행결 나오겠죠? 네 두 개 합해서 질러 왔습니까? 맞지? 이해 됩니까? 자 정리합시다 얘는요 확률 얼마 보여요? 확률 어떻게 보여요? 처음에 확률 모든 경우 내가 이렇게 안 좋고 바로 좋는데 한번 봅시다 나한테 공이 몇 개 있어? 열 개 열 개 열 개 중에 몇 개를 꺼내? 두 개 두 개를 꺼냈지 맞지? 네 근데 내가 지금 문제에서 언급되는 게 이거잖아 지금 네 흰 공이 두 개 나와야 하는데 네 맞지? 나한테 흰 공이 몇 개 있니? N개 N개 중에서 두 개 뽑으면 되나? 네 그럼 이거 했더니 얼마 나왔다? 3분의 1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네 네 맞아요 열 개 중에서 두 개 뽑는 게 모든 경우인데 하필이면 그게 흰 공이 두 개여야 해 이해 됩니까? 네 정리하면 이거 얼만데요? NCE NCE는 이거 얼마? NCE NCE 얼마? 45 45죠? 확보하면 얼마데요? 15 됩니까? 네 이해 됩니까? 네 그러면 NCE는 이해 안 됐죠? 3G 고등학교 2학년 3G 고등학교 2학년 3G 고등학교 2학년 2학년 어 이해 됐어요 이해 안 됐지? 아니요 네 자 내가 너무 계산을 빨리 했나 보다 아니요 NCE 얘는 얼만데요? 45입니까? 네 3분의 1인가? 네 양편에 45 곱하면 NCE는 15죠? 네 했나? 네 이해 잘 나 고등학교 얘기 안 했잖아 자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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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어떻게 정리해요? N N-1 이걸 뭐로 나눴더니 2 이로 나눴더니 얼마다? 15 내가 이렇게 풀어야 안 했죠 2차식으로 정리해서 풀 수 있지만 이렇게 안 풀어도 됩니다 왜? 여기서 N은 자연수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편하게 끼워서 풀어라 맞아 내가 이렇게 풀어야 안 했죠 이렇게 안 풀어도 됩니다 왜? 맞죠? 맞니? 이 말은 뭔말인데요? N N-2 얼마다? 30이다 야 1차에 나면 두 숫자 곱해서 30 나오려면 6 곱하기 5잖아 따라서 N 얼마다? 6 이런 내용입니다 됐어요? 네 별거 없죠? 네 별거 없죠? 네 6 5 7 8 8